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numbers가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가 몇 개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. 그때 사용할 메소드는 size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메소드를 구현해보죠. public return 값은 숫자니까 int죠. 그리고 size라는 메소드에 return 값으로 그냥 size를 return합니다. 그리고 실행시켜보면 우리가 삭제하거나 또는 추가하거나 할 때마다 size값을 갱신해온 덕분에 보시는 것처럼 이 size라는 변수의 값을 그대로 가져오면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죠. 만약에 size값을 우리가 유지하지 않았다면 size를 호출할 때마다 이 element 전체의 숫자를 이 next를 통해서 반복 작업을 해서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size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ize 변수를 어렵게 어렵게 지금까지 유지를 해온 거예요. 그 다음에 size를 알았으니까 이 size는 너무 간단하죠. 그리고 제가 get이라는 메소드를 살펴볼 겁니다. get은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를 가져오는 방법인데 get0라고 하면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의 값을 return합니다. 10이 되겠죠. 만약에 얘가 1이 된다면 20이 될 겁니다. 자, 그건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요? 자, public object return 값은 get이고 int k, index 값이 k입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노드 그리고 템프 그리고 우리가 힘들게 만든 노드라는 메소드에 이번에는 k 값을 주는 겁니다. 인덱스 값을 그대로 주는 거죠. 그리고 return 템프의 데이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실행해 볼까요? 20이 나왔습니다. 1이면 0, 1, 20이죠. 그리고 2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30이 잘 return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이렇게 해서 size를 알아내는 것과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를 찾아오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. 자, 이렇게 해서